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프를 많이 합니다. 현재 제가 몸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안 하려고 하다가 이거는 그래도 오늘 영상을 그래도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자꾸 들어가지고 지금 이거 영상을 남기고 올린 다음에 약 먹고 바로 자려고 합니다. 지금 코도 좀 맹맹하면서 감기가 좀 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날씨가 아무래도 변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몸 관리 여러분들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아프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아프지 않은 게 제일 먼저니까 여러분들 건강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오늘 생각되는 뉴스가 바로 이제 머니그램 관련된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XRP Settlement Solution을 사용을 해서 머니그램의 매주 수익률이 2밀리언 달러를 수익률에 냈다고 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예일 빈슨이라고 하는 머니그램의 이전 혁신 이전 헤드 오브 혁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을 담당하는 이전, 이전에 혁신을 담당하던 어떤 직원인 예일 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2018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이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2021년 2월이니까 리플사하고 파트너십이 끝날 때쯤에 일을 그만둔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혁신을 담당하고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리플사하고 연관성이 많이 보여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리플 XRP를 사용하는 요 Settlement Solution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수익률이 매주, 매주 여러분들 매주에요 매주 2밀리언 달러 정도의 평균적으로 수익을 얻어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XRP를 활용을 해서 수익률을 높였다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뉴스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었고 또 XRP를 정말 사용을 하냐라고 공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머니그램에서는 XRP를 사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효과를 많이 누렸다라는 거 지금 예일빈스뿐만 아니라 머니그램에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머니그램에서 XRP 사용한 거 리플사의 기술을 이용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을 했고 수익을 많이 얻었다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 뉴스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혁신 담당했던 사람이 또다시 이런 이야기를 한 거는 아마 되게 좋은 뉴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XRP 사용면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머니그램하고 리플사는 파트너십이 종료가 됐죠. 하지만 계속적으로 미래에 파트너십을 다시 재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그 SEC 소송이 빨리 마무리가 되어지고 다시 머니그램과 파트너십을 맺고 XRP 활용도를 통해서 좀 크게 좀 중요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SRP 그 스웰에서도 머니그램이 머니그램 CEO가 와서 작년에 스웰에서 이야기 했었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아무튼 이야기 했었을 때 멕시코에 계속적으로 이제 리플에서 통해서 송금을 보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효과가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뉴스는 바로 요거. XRP를 활용해서 머니그램이 매주 2밀리언 달러의 수익을 얻었다. 그래서 좀 XRP의 활용도를 조금 더 장점을 조금 더 불각시키는 그런 뉴스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